대구와 경북 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받아 오후에 남부지역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10에서 40mm가량 내리다가 낮부터 서부 내륙지역을 시작으로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와 함께 시속 55km 이상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내일은 18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14호 태풍 찬투는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30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